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오늘부터 써머타임 끝났죠. 11시 반부터 시작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주식은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테슬라에 대한 긴급 속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소식 제가 알려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미주놀. 먼저 MBC 뉴스데스크가 전하는 소식 같이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할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곤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억만장자 증세 움직임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신정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주식 매각을 네티즌들에게 물었습니다. 트위터에 최근 미시련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을 묻는 설문을 24시간 진행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을 올린 지 16시간 만에 270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매각하라는 의견이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돌출 행동은 미국 의회가 최고 부자를 겨냥해 주식과 채권 등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순 자산만 401조 원,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는 자신이 억만장자세의 주요 표적이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세계 식량 계획과도 기부금 출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요청에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60억 달러로 세계 기하 문제를 해결할지 설명하면 당장 테슬라 주식을 팔겠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6월 말 기준 테슬라 전체 주식의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라 10%를 팔면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을 손에 쥐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많이 요동칠 것 같죠? 테슬라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동생, 동생이 팔면 팔아야 된다. 동생이 이번에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자 우리 라사모 방에 있는 우리 강연수 학생의 신속한 정보력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사이더 언렐리스트, 이거 하나 여러분 즐겨찾기 위해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티커를 테슬라를 딱 치잖아요. 짠 치면 보십시오. 11월 5일, 지난 11월 5일이면 언제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럴 줄 알았어. 아무튼, 낯익은 이름이 보이죠? 킴벌머스크 팔았네요. 팔았네요. 자 여러분, 주식 투자의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은 저 동생이 팔았을 때 항상 폭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자 여러분, 테슬라에 대한 속보니까 잘 참고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죠. 변함없이 본인이 결정하고 남탓하지 마시고 저희는 약속대로 일럴 머스크의 동생이 테슬라 주식을 팔면 알려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서부 시각으로 11시 오전 4시 36분에 지키고자 이 속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송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